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과 함께하는 커피라이브입니다 제가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공지를 드릴 거는 이거를 공지를 우선 이 라이브는 네스카페에서 진행하는 마음의 소리를 따르다 캠페인의 일환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함께 저와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골라서 제가 댓글에 고정을 해놨는데요 네스카페 이 마음의 소리를 따르다 마솟다 패키지를 드립니다 그러면 마솟다 패키지가 무엇인가 이 블루투스 스피커 이거 엄청 귀엽죠 이거 소품 아니에요 실제로 블루투스 연결해서 나오는 그거 옷이고요 본캐롭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블루투스 스피커와 그리고 네스카페 아메리카노 그리고 다크 아메리카노 이거를 130봉 130봉이면은 130봉이겠죠 요거랑 다크 아메리카노 다크 아메리카노는 이것입니다 요것을 증정합니다 엄청 많이 드리죠 이거는 다섯 분이면 또 어마어마한 기회다 이 150명 중에서 다섯 명이면 어마어마한 기회다 올라 스피커 엄청 귀엽죠 이거 진짜 귀여워요 요거는 딱 저희 집이 약간 제가 이런 흰색 가전들에 약간 집착하는 그게 있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엽고 우선은 이 커피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한번 저희가 타볼까요 다들 집에 혹시 커피가 있으시다면 함께 티타임을 즐기도록 하여요 요거를 일단 저는 이게 큰 것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제가 받은 마소타 패키지에는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작은 거를 뜯어서 요즘에 최근에 많이 마시고 있는데 또 그냥 또 TMI를 남발하자면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가 뭐 커피 회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커피를 좀 그 교육 차원에서 많이 먹어봤었는데 그 저의 취향을 알았어요 저의 커피 취향은 저는 이게 커피가 약간 이렇게 나뉘거든요 요런 기본적인 아메리카노랑 이렇게 약간 산미가 있는 타입이랑 이거 먹고 산미가 있는 타입이랑 그리고 이렇게 진한 거 요런 게 있는데 저는 되게 약간 마일드한 게 저의 취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실 커피는 아메리카노다 친구에게 친구가 커피 마시면서 수채화하다가 커피에 부찍었다는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니까요 그래서 여기 스틱이 요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간편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그게 없거든요 커피 내리는 거 추출기 그게 없는데 이게 진짜 딱 아메리카노 그 카페에서 마시는 맛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타냐면 이렇게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이연이 미래다 맞아요 제가 미래 먹거리죠 이렇게 약간 저만의 에스프레소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이 농도는 저는 또 개취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엄청 연하게 마시는 거 좋아요 크레마가 엄청 잘 올라오죠 이 따로 그런 머들러를 쓰지 않는 이유는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마시면 돼요 신사임당님께서 월부 채널에 나오셔서 인상 깊었던 유튜버로 이연님 얘기하셨어요 감동이야 그래서 제 완성된 이 네스카페 아메리카노입니다 제가 마시는 게 요 제품이에요 취향 존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보리차처럼 마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 현실적이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저의 커피 취향을 말하자면 그 저는 말하려다가 까먹었다 아 너무 뜨거운 거 안 좋아해요 왜 너무 뜨거운 걸 왜 안 좋아하냐 식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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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70도 정도로 끓여두고 약간 식혀서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우리 식도가 안전해요 라이브 끝나고 크라해서 다시 만나요 아 너무 좋지 이연님 영상 보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지루해서가 아니라 편안해서 그렇다면 커피를 마신다면 안 졸리지 않을까? 취향 저랑 비슷하신가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커피 라이브여서 제가 준비한 재료는 커피 색깔의 잉크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는 월넛 잉크라고 호두 껍질로 만든 잉크인데 이 잉크는 되게 싸요 뭐 되게 싸다고 했는데 제가 사진 않고 받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거를 제가 무슨 클래스 101 신청할 때 그때 약간 재료로 받았던 거여서 아무튼 이게 되게 싸대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클래스는 어디에서 참여할 수 있나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소리를 따르다 캠페인에 대해서 제가 또 간략히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세상에 잡음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잡음이라는 게 되게 물리적인 잡음도 있는데 그냥 이 훈수들? 우리한테 훈수두는 사람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더 노출되기 너무 좋은 시대가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SNS나 이런 거 보면 뭔가 되게 비교가 잘 되잖아요 나라는 사람과 타인이 그리고 되게 비주얼적으로 그리고 그걸 또 되게 나는 막 누워서 뭐 머리도 안 감고 유튜브 보고 있는데 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막 이연처럼 되게 멋있게 사는 거 같고 이러면서 나도 저렇게 막 바쁘고 멋있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막 어떤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참고로 이연도 그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이 어떤 정막? 내 삶에 정막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적이 근데 그 정적이 없으면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의 소리를 따르다 캠페인은 요즘처럼 뭔가 이 남들의 오지랖과 혼수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짜로 나만의 어떤 음소거 나만의 내가 이제 그런 걸로부터 거리를 둔 다음에 내 생각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남의 이야기는 너무 쉽게 듣는데 자기 생각은 잘 귀기울이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네스카페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캠페인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공감이 갔어요 제가 제가 저 스스로는 팔랑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팔랑귀 같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러던 때 뭔가 진짜 내 마음의 소리 내 진심을 내 진심의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그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였어 내가 이걸 좋아했구나 내가 이걸 싫어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맞아요 오 네스카페 코리아야 네스카페 코리아가 오셨어요 요거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훈수랑 오지랖 너무 싫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그 마음의 소리를 잘 따르고 계신가요? 근데 그거 쉽지 않지 않아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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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을 나 자신의 확신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 같아 뭔지 아시죠? 그럼 나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저는 사실 그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같아요 그 최근에 또 제가 주식을 시작했는데 주식을 월요일에 시작했습니다 주식한 지 이제 일주일 일주일이 되었죠 근데 그 공부를 주식 공부를 안 하고 남들 다 주식하고 있는데 난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는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정말 주식을 하고 싶은 건가?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건가? 하면서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어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않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같이 투자를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음식물 파는 사이트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좋았어 그 내가 내 생각하대로 내 판단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게 올랐어 그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싶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그러니까 솔직해지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 너무 우유부단하고 주관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근데 그거가 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막 주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남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되게 잘 수용하는 어 뭐랄까 좀 더 열려있는 성격 인거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너무 꼬장꼬장 해가지고 사실 그랬는데 이게 아무리 꼬장꼬장 한 사람이라고 해도 요즘같이 이런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서는 뭔가 내가 맞나 나에 대해 확신을 얻기가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 있잖아요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책들 그런 거를 한번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음 개인적으로 그런 책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일기 쓰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기를 쓰다 보면 그 그냥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가장 먼저 제대로 물어보는 거랄까 그리고 그거는 일기는 나만 보잖아요 그 뭔가 나만 본다는 게 되게 위안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블로그나 이런 데 보이는 데다가 일기를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종이에 일기를 많이 씁니다 되게 많은 안도를 느꼈어요 저도 아마존 주식을 보험으로 들어놨어요 근데 아마존 스틱 떡에 떡상 일기 쓰는 거 진짜 좋죠 그리고 이거 잉크 색깔 너무 커피 색깔 같지 않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 아무튼 여러분 지금 밖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이런 날은 어떻게 해야 한다? 집에서 이현 라이브를 봐야 한다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창문을 여니까 이 막 미세먼지 그거 되게 심하던데 그래서 이런 날에는 이렇게 집에 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아주 아주 그게 딱 안전하게 있으면 된다 전 최근에 MBTI가 유행하면서 MBTI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누는 거에 스트레스 받았달까요? 사람마다 중간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아 저 진짜 환기하지 마세요 지금 환기 노노노 환기 한 15분만 하세요 저 MBTI에 대해서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또 MBTI 박사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심리상담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받은 지가 한 한 달? 두 달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저의 친구랑 저희 엄마랑 MBTI가 똑같은데 둘이 진짜 둘이 비슷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MBTI가 우리나 누구 타인을 아는 도구로 쓸 때는 되게 좋은데 뭐랄까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을 잘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 그 MBTI 표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어떤 아무튼 그 범주잖아요 그 범주에서 조금씩 다 비껴내고 나와 있을 텐데 우리가 남을 보는 거에서 시간을 쓰기 아까워하는 거죠 근데 타인을 보는 거에서도 우리가 그런 간편함을 추구를 하는데 저는 그게 자기 자신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되게 외면하고 싶어지는 순간도 솔직히 많고 뭐 왜냐면은 제가 또 이 제가 세금 공부를 엄청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그니까 그거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를 공부하는 게 아 뭔가 피하고 싶었어 그 피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저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폭탄을 받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탈이 나는 거 같아 그래서 나를 아는 데에는 어떤 용기도 필요하고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감내할 내가 모른다라는 거를 감내할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는 어떤 그 너무 고도화된 사회에서 편의를 추구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되게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어 나 무슨 라디오 디제이야? 말이 너무 잘하는데 하하 하하 네스카페 팀이 뭘 좀 안해요 이연님에게 지원을 제 말이 커피? 커피 라이브 저장하겠습니다 신의 테스트가 유행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불안한 게 많은 시대구나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다 이 라이브는 저장하지 않아요 이 라이브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라이브를 한껏 즐겨주시겠어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기 어려워서 자꾸 그런 테스트 결과에 의지하고 오히려 그 테스트 결과에 본인을 끼워 맞추는 거 정말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 맞아 방금 너무 정확하게 저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약간 그런 뻥에 취했던 것 같아요 나는 ESTJ니까 막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죠 제가 프리랜서들은 세금 통장 따로 만들어서 모으는 게 좋아요 그것도 몰랐다니까 진짜 제가 아주 올해 그래도 신년이라서 다행이에요 신년이고 작년에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소리라이브는 라이브여서 더 소중하지요 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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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주말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그림 그리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최근에 슬럼프에 대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진짜 이 샤이 구독자님들이 진짜 많이 계셨더라고요 그냥 저를 되게 댓글은 안 달아도 응원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댓글이 한 두 배 정도 더 달렸는데 약간 그냥 보고만 있고 응원만 하고 있다가 어? 안돼 기운 되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약간 처음으로 댓글 쓰시는 분들 느낌? 진짜로 근데 그게 나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저에게 하셨던 말도 그거였어요 그냥 이연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히히히 근데 그게 그거잖아요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귀를 기울여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필요한 메시지인 거 같아요 이연님은 돈 지금 돈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어디다 쓰실 건가요? 셀럽들은 어디 쓸지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돈에 여유가 있지 않아서 여유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저도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샤이 그게 저예요 이연님 영상 덕분에 맨날 많은 거 알아가는 거 같아요 라이브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덕분에 도움 받아가요 감사해요 그림 그리면서 어떻게 또 말을 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제가 미술하고 다닐 때도 그림 그리면서 그냥 말하는 게 잘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안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제가 애들 금블링 못 그리게 방해한다고 막 유배지에 보내지고 이랬어요 저만 아무도 없는 테이프를 안고 근데 그 재능이 이제 이렇게 자라 유튜버가 돼서는 빛을 발하네요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이연님과 모든 분들 언제나 네스카페가 응원합니다 아 너무 따뜻해 너무 좋아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커피 취향이? 그 막 저는 최근에 친구랑 커피 먹을 일이 이렇게 몇 번 있었는데 다들 그 산미 있는 걸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커피 회사 다닐 때 듣기로는 이 산미 있는 커피들이 참고로 제가 좀 알묻입니다 약간 아프리아 아프리카의 계열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은 약간 이런 과일 향이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런 거고 그게 또 되게 고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산미가 나는 그런 커피들이 근데 저의 개취로는 저는 산미보다는 약간 진하거나 고소하거나 마일드하거나 부드러운 거 저는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물도 막 되게 많이 타고 샷도 조금 추가하고 근데 커피는 진짜 좋아해요 산미 싫어요? 산미 또 좋아하는 사람 짱 많아 산미 없고 바디감 진하고 고소한 커피요 뭐야? 나랑 왜 이렇게 똑같지? 저의 구독자님들 애칭은 기연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고소하고 구수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약간 아시아? 뭐 이런 계열 쪽 커피가 그런 흙? 견과류? 뭐 이런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초콜릿 향 약간 되게 되게 고소한 라떼도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우유가 잘 안 받는 거 같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을 많이 탄 부드러운 아주아주 마일드한 커피를 마십니다 딱히 취미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현님 영상 보고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져서 플러스 펜이랑 종이랑 사서 그리는 게 취미가 됐어요 아 너무 좋죠 그림은 진짜 이렇게 뭔가 완성되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잖아 그게 진짜 좋은 거 같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도 많지만 또 눈에 보이는 거가 주는 그 뿌듯함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림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게 아닐까 커피 한 잔 타와야겠네요 마일드하게 그러니까 근데 진한 커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말단 게 좋더라고요 이게 커피에도 어릴 때는 이 아메리카노를 어떻게 마셔 이랬거든요 근데 또 어른이 된 건지 어른 되면서 변한 거를 또 얘기해 드리자면 생마늘, 생양파 이런 거 막 먹고 최근에는 당근을 먹기 시작했어요 커피 너무 좋아하고 암튼 입맛이 변해 이게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지 마늘 먹으면 아무튼 어른이야 제가 봤을 때는 애기 때는 또 과자 좋아하고 이랬잖아요 저 어릴 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른들은 왜 과자를 안 좋아하지? 이랬는데 이게 진짜 혀가 좀 달라지는 거 같아 달아 다 너무 달아 또 이렇게 말하면 진짜 늙은 거 같은데 늙었지 뭐 얘님은 그림 그릴 때 사진이나 뭘 보면서 그리나요? 저는 항상 좀 약간 레퍼런스 같은 거를 참고하면서 그려요 근데 가끔은 진짜 완전 상상해서 그리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상상해서 뭔가를 표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관찰해서 표현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 선들은 제 시선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진의 진독에 같이 생강 전병? 생마드를 초등학교 때부터 간식처럼 먹었다고요? 진짜 윗방구나 맞아 커피랑 어울리는 간식도 찾게 되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커피잔을 위한 이 받침대가 있습니다 저도 클럽하우스 앱을 사용해 보고 싶은데 초대해 준 사람이 없어서 조금 슬펐어요 클럽하우스 사용 후기가 궁금합니다 클럽하우스는 진짜 약간 신기해 그 서양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오늘 날씨 어때 이러면서 말 걸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서로 말을 잘 안 하잖아요 클럽하우스에서는 그냥 서로가 너무 편하게 말을 걸 수가 있어 짱 신기해요 Hi, I'm from Indonesia Hi 인도네시아? 발리? 아 그림의 니트 너무 포근해 보여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클럽하우스를 하고 나서 진짜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거 자기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광고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 그 클럽하우스를 하고 나서 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소음이 제 삶에 생겼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게 무슨 앱이냐면 그 음성 기반의 SNS에요 그래서 막 그 채팅방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면은 사진이나 이런 거 공유 전혀 못하고 그냥 우리 음성으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가 있고 리스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제 유튜버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거창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잡담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는 진짜 평등한 게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거 없어요 연예인이나 이런 거 없이 다 계급장 떼고 다 똑같은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생각을 정말 평등하고 쉽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중독이 돼서 그걸 이제 한 번 켜면은 기본 5시간씩 하게 되거든요 중독이 어마어마한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걸 끄고 나서 너무나도 큰 적막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삶이 적막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는 삶이 뭔가 남들과 연결되지 않는 삶이 적막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이상했어 근데? 그럼 내가 내 삶의 소리를 너무 채우고 살아서 내가 중요한 내 생각이나 나만의 그런 고독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 그리고 나는 너무나 항상 피로하게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좀 요즘 같은 때에 오히려 또 숨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특히 인플루언서가 된 다음부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뭔가 그랬어 되게 그 적막함이 없어진 느낌이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이브 하면서 이 마음의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이 나에게 중요했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지?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있었는데 뭐 이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그런 그런 정막? 고독? 고독이 나를 키웠다? 그런 거? 근데 또 그 고독할 때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또 멋있어요 저는 항상 집에 오면 정막을 느꼈었는데 그게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연결되어 있어 맞아요 너무너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잠깐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들 집에 들어가서 각자 자기 삶이 있었잖아요 뭐 TV를 보는 것도 그 내 삶을 공유하거나 나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뭔가 내 삶을 너무너무 드러내고 있어 사람들에게 보이시나요? 레드 포인트? 고독할 땐 네스카페죠 맞습니다 카메라 조정 중 다른 색 잉크 플러스펜 아마존으로도 살 수 있어요? 진짜 좋다 포인트를 줬어요 여기 포인트 좀 더 주고 싶다 새벽 정막 최고예요 그니까 그 정막이 주는 그 또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니까 정막할 때는 그냥 딱 정말 조용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때는 내 생각 내 소리가 들려 근데 솔직히 그게 너무너무 많아지면 저처럼 약간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는데 그게 또 너무 없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어떤 건강한 균형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어떤 정막이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2시인데 새벽 2시 감성이다 그쵸? 플러스펜 이원님 에디션이랑 60색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약간 다른 매력이 있죠 플러스펜 플러스펜 플러스펜은 플러스펜의 운명 저거 항상 고민 중입니다 그거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막도 가끔 가슴 뛰게 하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쁘죠? 최근에 힘든 일이 많아서 내 마음속 이야기를 만나는 게 두려운 것 같아서 더 타인과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도 혼자 집에 계속 있으니까 잊혀질 것 같다는 두려움 근데 뭔가 그랬어요 이게 현대인이 고독하다는 말이 진짜 그런 것 같아 아 그리고 제가 중간에 다시 또 리마인드를 드리자면 이것은 네스카페와 함께 하고 있는 마음의 소리를 따르다 캠페인입니다 저는 두 번째 그림을 이제 그려보려고 해요 심야라디오 같나요? 둘째 어린이집 보내면 진짜 다시 원화 그리려고요 아이패드로 한계를 느껴요 재미는 있지만 그게 제가 바로 아이패드 프로가 있음에도 이렇게 만년필을 쥐게 되는 것 같아요 배경음악 깔리면 딱 라디오 DJ 느낌이네요 그쵸? 저 요즘에 가사 없는 노래 들어요 재즈 또 가사가 있으면 제가 너무 마음에 잡음이 너무 심해요 저 진짜 진짜 예민한 성격인 것 같아요 몰랐는데 한때는 소리가 없으면 잠을 못 잤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맨날 그냥 재즈를 틀어놨거든요 24시간 내내 그러니까 나중에 귀에 또 귀가 이제 맨날 일을 하니까 귀가 약간 이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막을 내 삶에 들였는데 하 모든 거는 이 건강한 균형 감각이 중요하지 재즈 좋아요? 이거 다이소 스케치부 아니에요 이거 제가 호미 하반 갔는데 아니 요 이렇게 종이 이렇게 잘라놓은 거 이렇게 엄청 두껍게 해가지고 이거 200g짜리를 만원에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샀죠 저는 앞으로 종이는 이것만 쓸 것 같아요 요거 또 유튜브에 나중에 한번 올려야겠다 종이를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호미어방에서 잘라놓은 그런 종이를 산다 저도 전공이 미술인데 연님 덕분에 삼시세끼 전공에 빠졌다가 자극받아요 얼마 전에 2주 정도 혼자 집에 있는데 계속 같은 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우울할 때마다 연님 영상 찾아보고 또 돌려봐요 제 은인 근데 그.. 저는 그것도 좋더라고요 저의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 찾아 듣는 것도 좋은데 가끔 자기 목소리 약간 녹음해 두는 것도 좀 좋아요 저는 원래 제 목소리 되게 많이 녹음했었어요 한때는 일기를 아예 음성으로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게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만 진짜 내 생각을 듣는 거 그거 그리고 그게 음성이면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일기를 쓸 때 저는 좀 표현 매체를 다양하게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녹음으로도 써보시고 그리고 그림으로도 그려보시고 글로도 써보시고 종이에도 써보시고 그런 게 좋았어요 좋아요 진짜로 녹음된 목소리 너무 어색해요 그거는 어색하게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저도 그랬는데 계속 들으면은 또 적응이 됩니다 제가 이거 물 좀 잠시 갈아올게요 5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왔다 색다른 방법 얻어가네요 영어학원 숙제로 녹음하는 거 있었는데 나중에 듣고 너무 어색해서 한참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해도 어색한 걸 영어로 하면 더 어색하다니까요 어쩌지 났어요? 음.. 호미아방 가서 여기 2층에 종이상점 가시면은 잘라 놓은 종이도 이렇게 사이즈별로 팔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면 그냥 누워서 침대에서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좀 별로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우울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너무 어려워 보여. 저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 그리고 쟤는 저만큼 했는데 쟤는 저만큼 노력을 했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노력할 만큼 멋진 인간이 아닐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 진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종이에 쓰거나 글로 보거나 하면 내가 생각했던 내 마음속에서는 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 마음속에서는 엄청 크게 공명하잖아요. 근데 그걸 글로 뱉으면 단어 몇 개밖에 안 되거든. 요만하거든. 그렇게 봐야 우리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덜 쫄고 진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글이 되게 중요해요, 글쓰기가. 근데 말하기랑 글쓰기랑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남겨보세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기 많이 쓰면서부터 사람이 좀 똑똑해진 것 같아. 애기 때 일기 좀 많이 쓸 거야. 제가 사는 지역에 화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또 종이 스케치북을 살 수 있습니다. 맞아. 저도 즐거웠던 일은 일기에 잘 안 적어요. 즐겁기 때문에 사색을 잘 안 하고 즐거움 자체를 즐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슬플 때 일기를 엄청 찾아서 기록들이 약간 슬픈 게 많기도 해요. 최근에 이연님을 가장 크게 울린 마음의 소리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에 겪은 이 슬럼프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나를 너무 정의해서 얻었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좀 최근에는 마음의 소리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만 예민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데 난 이런 게 왜 이렇게 짜증나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실제로 검색을 했어요. 나만 예민한가? 이렇게 검색했는데 알고리즘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응 넌 되게 예민해 이러면서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해결 방법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런 건 예민한 사람들이나 검색하는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에게 예민하다는 걸 이제 들켜버렸는데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나라는 인간이 가진 어떤 민감함과 예민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오히려 내가 예민해 예전에는 내가 예민한 거를 좀 확인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나는 게 이거 너도 화나지 않아? 내가 이거 화내도 되는 거지 않아? 이러면서 약간 남들에게 좀 확인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냥 남들에게 소리를 들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소리는 응 맞아 나 예민해. 나라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예민하고 내가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예쁜 인테리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예쁜 펜을 어떻게 쓰고 이렇게 뭔가 내 생각을 표현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내 꿈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내가 예민하지 않았을까? 내가 안 예민했다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 예민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들에게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자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린 세상에 되게 많이 남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정말 허락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어떤 자유를 줬어요. 맞아요. 고치려다 병나요. 알고리즘 잔인해요. 저도 그런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답장나 하지 말라고. 맞아. 맞아. 마일드한 커피 너무 맛있어. 저는 약간 커피가 식어가는 과정도 되게 좋아요. 그냥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이연님 라이브 그림 실력 짱짱. 말도 너무 예쁘게 잘해요. 그런가요? 근데 또 또 그런가? 또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또 진짜 그런 줄 아는데. 그러면은 그런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따르겠습니다. 저 MBTI 저 ESTJ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어... 그... 관리자 형이라고 해요. 한국인이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 말 잘 듣는 그리고 한국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유형이라고 하네요. 예언님 팟캐스트 하실 생각이나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 팟캐스트 있어요. 이연의 다이어리라고 있는데 그... 올려놓고 안 하죠. 빨리 해야 되는데 아주... 아주... 아주 세상이 바쁩니다. 바쁘. 지가 이름 벌려놓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좀 해야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귀여우시네요. MBTI 똑같아요? 나 ESTJ 짱 좋아하는데? 커피 진짜 너무 맛있어.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네스카페 이거 커피를 이거를 받았잖아요? 이제 광고한다고? 그래서 받았는데 그 그 광고여도 맛없으면 안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봐봐. 이거 엄청 먹었어. 그리고 맨날 먹고 있고 제가 집에 진짜 커피가 없었거든요? 커피를 뭐를 사야 될지 몰라서 커피 없이 살았는데 이거 있어갖고 가끔씩 뭐 친구 놀러오거나 하면은 꼭 친구들이 야 너 커피 없어? 이러면 없어갖고 핀잔 듣고 커피 사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커피 있어갖고 너무 약간 저 진짜 막 있어 보이게 커피 마실래? 막 이러면서 커피 주고 이러잖아요. 장난 아니죠? 다이소 물감 샀어요? 그거 진짜 나 때문에 짱만이 팔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여러분 혹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스피커예요. 이거 실제로 작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거든요. 네스카페 건데 진짜 예쁘잖아요. 이거를 마소타 캠페인에 맞춰서 이번에 패키지로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백스틱 백스틱? 어 100개의 스틱 그리고 이거 그리고 30개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스토어 팜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 귀엽죠? 근데 이게 가격이 엄청 합리적이야. 그 커피 한 3, 4잔 값? 그렇게 커피 130잔 마실 수 있는 거면 엄청 좋지 않나? 저는 진짜 이게 그 뭐야 그 무슨 머신 있잖아요. 커피 머신 그런 거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되게 놀란 게 이거를 이렇게 타잖아요? 처음에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크레마가 또 떠요. 이게 이런 스티커 피어도 크레마가 뜬다니까. 그래서 또 전 커피 회사 다녔던 사람으로서 이 커피를 좀 마셔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만족도가 있다. 저처럼 마일드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아메리카노 산미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텐서 아메리카노 그리고 진한 거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크 아메리카노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커피 자라리 된 것 같아서 좋네요. 스피커 엄청 귀엽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이거 그냥 침대 옆에 켜놓으면 진짜 약간 라디오 같아. 완전 감성적이야. 스피커 이거 소리 잘 나요. 그래서 물론 막 그런 막 그런 마샬 소리는 안 나죠. 마샬 소리는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더 빈티지함이 있어. 이거 이렇게 이게 이게 전원 짱 귀엽죠? 이거 아무튼 연결해서 쓰시면 짱 좋아요. 앙증맞은 징글 소리가 들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약간 빈티지해서 저는 그 여러분 그 유튜브에 뭐지? 빈티지하게 노래 부르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계정이 있거든요. 그런 뭔가 약간 재즈풍의 빈티지한 노래들을 이 스피커로 들으니까 너무 좀 옛날 미국 크리스마스 된 것 같고 좋았어. 뭔지 아시죠? 어떤 감성인지. 그런 뭔가 소품으로 너무 예뻐. 특히 저처럼 흰색 가구에 약간 집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 흰색에 만족을 하실 거고 이거 검은색도 있어요. 근데 약간 남성분들은 검정색 많이 쓰지 않을까? 서랍에 넌 한 대 못 찾겠어요. 로파이 재즈 들으시나요? 로파이 말고 전 피아노 재즈 듣습니다. 챗베이커 좋아하고 그래요. 스피커도 에스카페요. 짱 귀여워요. 그쵸? 어! 맞아요. 포스트모던 주쿠박스 감사합니다. 디자인 대박이죠? 포스트모던 주쿠박스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런 요즘 노래들 막 그런 뭐 이를테면은 더 체인스모커스 막 이런 분들의 노래를 옛날 빈티지풍으로 막 50년대풍으로 불러줘요. 근데 이 라디오로 들으면은 딱 그 빈티지함과 빈티지함의 조합으로 아주 아주 난리가 납니다. 무대를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아 이거 너무 이 음왕 음영 표현이 너무 좋다. 저는 이 집이 10년 넘어갖고 좀 애촌스럽해서 제가 꾸밀 수 있는 공간은 침대 옆 탁자밖에 없는데 올려두면 딱일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또 작아갖고 그냥 책상에 놔도 자리 차지하지 않고 침대 옆에 놓으면은 어 진짜 그 아이들 옛날 그 라디오 느낌 그 느낌이야. 그게 너무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원래 이거 커피 사면은 원래 컵이나 그런 거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는 컵 선물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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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 선물이 또 되게 참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실제로 많이 썼습니다. 본 바티스테 나중에 꼭 들어보겠어요. 커피 스마트 스토어 오늘 클래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신 분들께 나 다섯 분께 마소타 패키지를 드립니다. 마소타 패키지는 네스카페 공식 스토어 팜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소타 패키지가 이거 100개 들어있는 거랑 그리고 30개 짜리랑 이거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 근데 검색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커피 몇 잔 가격에 130잔 쌉가능 너무 좋아요. 스피커 진짜 이쁘죠? 이연님 추천곡도 들려주세요. 아 들려드리고 싶은데 한 곡만 어떻게 들려드릴까요? 제가 약간 좋아하는 노래 진짜 제가 제 개인 추천입니다. 어디보자 포스트 모던 주쿠박스 그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저작권이 있으니까 포스트 모던 주쿠박스 클로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커피 마시면서 낮에 들으면 벌써 50년대야 1950년대 70년 전이라니까요. 아무튼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이 노래가 지금 조회수가 2300만 회인데 제가 여기서 300만 회는 제가 채운 것 같아요. 전 이 노래 너무 많이 들어갖고 진짜 똑같이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부르지 않겠습니다. 제 제 마음만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방송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 대박. 그쵸? 완전 집 청소하고 싶은 그쵸? 완전 뭔지 알죠? 근데 그게 이런 귀여운 스피커로 옆에서 나오면은 진짜 50년대야. 50년대 느낌 뭔지 아시죠? 약간 미드나잇 파리같이. 그건 좀 더 옛날인가? 노래 클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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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포스트 모던 주쿠박스 클로저입니다. 짱 좋아요. 이거 그 그 뭐지? 할씨랑 부른 노래일걸요? 근데 이거 부른 분 너무 좋아가지고 저 인스타 팔로우까지 했잖아. 진짜 너무 좋아. 세상에는 좋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노래를 맨날 듣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노래 듣다가 이제는 유튜브 듣다가 이제는 클럽하우스를 제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이 정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은 클럽하우스 듣다가 그냥 클럽하우스는 이제 사람들의 대화예요. 대화를 듣다가 유튜브로 갔다가 다시 노래로 갔다가 그 다음이 정막인 것 같아. 그 단계로 가게 하는 게 그 매개가 사실은 음악이지 않을까? 내가 남들의 이야기 듣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그런 가장 쉬운 방법이 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뉴스피커는 너무 이게 캠페인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기획을 너무 잘하셨어요. 미미들? 그래요? 이삿짐 정리하며 이연님 방송 듣는데 너무 좋아요. 낮에는 약간 라디오 같죠. 나중에 라디오에도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디오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카페 알바하면 몰래 듣는 카페라방 저도 이연님 유튜브 보고 나서 그림쟁이 기질이 가만 못 있겠더라고요. 육아하면서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일하고 안되겠더라고요. 그림 그리면서 살아야겠더라고요. 그게 진짜 남들의 얘기 다 듣고 있으면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은 그렇게 계속 꿈꾸고 있는데 그걸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뭔가 나 혼자 있을 시간이거나 혹은 어떤 음악을 듣거나 아무튼 혼자 산책을 하거나 내가 나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방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내 마음을 진짜 알아줄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래서 산책을 되게 좋아해요. 스피커는 네스카페죠. 스피커도 네스카페지만 이 커피가 네스카페입니다. 아 스포티파이 그것도 요즘에 한국에 도입돼서 아주 핫하다는 그 앱 그것도 제가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노래 제목 라디오에 내고 나왔으면 입니다. 맞아요. 저 노래 잘하죠. 노래 대신 이연님 라이브 틀어놓고 그림 그리고 있어요. 같이 그림 그리면 좀 좋아. 그림 친구 있는 느낌? 여러분들이 또 함께 커피 라이브를 즐겨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일요일 이렇게 2시에 말이죠. 미대 나오고 육아하느라 못하신 분들 진짜 다시 그리세요. 진짜 행복해져요. 뭔가 되게 찡해. 저는 진짜 막 육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 원래 하던 일이나 전공이나 이런 걸 되게 살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꿈을 꾸고 다 했던 건데 그런 거에서 그림을 다시 놓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근데 정말 그림을 다시 그리면 뭐지? 뭐랄까? 가족으로서의 가족과 누구누구 엄마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를 위한 창작을 했을 때 뭔가 내 인생을 산다라는 느낌? 그 실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여유가 없어서 아쉽지만 사실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유가 여유가 있는 것보다도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나는 그걸 잊지 않을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안 될 거야 보다도 아니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나는 그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림으로는 돈 못 벌고 디자인을 하니까 내가 내가 그림을 영영 그리지 않고 살아가는 걸까? 했는데 손을 보면서 생각을 했죠. 저 손톱이 되게 못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그림쟁이들은 손톱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야 라는 걸 손톱 같은 걸 보면서 계속 떠올렸어요. 이 안에 그림이 숨어있다고 그쵸? 저도 전공자지만 이연님 보고 다시 그리고 있기도 하고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추천 많이 해요. 영상 보면 같이 그리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다. 그림 친구가 랜선에 엄청 있는 느낌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그림 친구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그릴 수 있었는데 커피 향이 나는 일요일 오후 그리고 따뜻한 커피는 좋은 게 뭐냐면 식히면 점점 시원해지다가 나중에는 아이스 커피 되거든요. 또 그게 또 커피를 약간 색다르게 두 잔 마시는 느낌이라서 그게 또 좋다. 지금 약간 커피가 살짝 딱 정말 마일드하게 기분 좋게 식었어요. 그게 뭔지는 아실 거야. 다들 이 커피를 먹다가 기분 좋은 온도로 또 싹 식는 그래서 약간 친구와 대화가 무르 있고 이제 나가자 할 때 커피 그냥 한 입에 싹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커피가 되게 맑아지는 거 있죠. 그 느낌도 좋아. 커피 맛의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될까? 연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정말요? 뻥 뻥치지 마세요. 황보정아 씨 제 친구입니다. 종이는 켄트지 쓰고 있어요. 이거 호미화방에서 되게 두껍게 그냥 잘라놓은 거 만 원에 파시더라고요. 2층에서 그래서 그거 사왔어요. 짱 좋습니다. 유튜브에 한 번 올릴게요. 그럼 또 호미화방 난리 날라나? 하지만 이건 진짜 아니 그럼 내가 먼저 좀 몇 개 사고 좀 올려야겠다. 나도 이거 좀 사놔야 돼. 쟁여놔야겠어요. 저는 미래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그림이 좋아요.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아이패드 사고 그림 그리려고요. 이연님 덕에 자극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림은 진짜 평생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언제 시작하든 너무 축하드려요. 그림의 멋짐과 재미를 아실 수 있게 돼서 커피 맛의 그라데이션 변형 역시 근데 뭔지 다들 공감하시죠? 커피 맛이 약간 변해가면서 내 이야기도 이만큼 흘러갔고 내 마음도 이렇게 흘러갔고 시간도 흘러갔고 그게 다 느껴져요. 그게 커피의 진짜 매력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카페 갔을 때 아이스로 드릴까요? 핫으로 드릴까요? 이래서 제가 뭘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커피는 따뜻하게 드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수로 플랫 화이트를 먹었었다. 아니 나 플랫 화이트였나? 뭐였지?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호미와 방 가서 이 언니 만났으면 만년필 운명같이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약간 이렇게 딱 만년필 주워드리면서 아 혹시 이거 주인이신가요? 이러면서 사랑에 빠지는 전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만날 때가 진짜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요. 진짜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일요일도 보내고 막 그런다. 그래도 아까 되게 재밌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커피에 관련된 어떤 일화였는데 평생 취미로 하면 언젠가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언니처럼 펜이랑 연필 하나만 갖고 슥슥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상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원했던 게 그냥 만화가들은 대충 그리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충 그려도 예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오래 그렸어요. 미래의 저를 계속 상상했어요. 어른되면 이렇게 그리겠다. 어른되면 이런 그 시체를 갖겠지. 근데 어른됐네. 진짜 어른돼가지고 맨날 막 양파랑 마늘 막 생으로 먹네. 진짜 다 컸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오클랜드에 실제로 블랙 커피로 그리는 사람 있어요? 멋지다. 맞아. 그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지금 집에 이거 커피 스틱이 또 여유있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맞아. 화장품으로도 그리는데 커피로 못 그리겠어요? 이거는 월넛 잉크이지만 커피로 정말 또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피커 같은 거는 실제로 스피커예요. 이거는 네스카페 이번에 마음의 소리를 따르다 마소타 패키지 사면 같이 주는 그런 사은품 구성품 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진짜 작동해요. 블루투스 그래서 이게 마샬 음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더 느낌이 있어. 더 느낌있게 라디오 듣는 듯한 그런 아 뭔 문제인지 약간 약간 느낌 이해가 가시죠? 그런 느낌이야. 네 스카페 저 그럼 초딩때부터 어른이에요. 마늘 아이 마늘 먹는 거 진짜 어른인데 생마늘 네스카페 사면은 이 스피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엄청 귀엽죠? 그리고 그렇게 가격도 한번 네이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스토어팜에서 보실 수 있는데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여러분은 깜짝 놀라시고 말 것 그리고 여기에 네스카페 로고를 빨간색으로 찍었습니다. 마소타 팩은 네스카페 공식 스토어팜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짜잔 어때요?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느낌이 또 되게 다르거든요. 여기 제가 포인트 준 거 보이시나요? 짱 귀엽죠? 마늘 먹고 네스카페로 입가심? 당신 천재야? 진짜 천재 같으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벌써 58분이야. 이제 라이브 2분 남았을걸요? 제가 아까 그린 그림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이 짱 짱 예쁘죠? 어? 나 여기 어깨를 안 그렸네? 이거 어깨를 좀 그리겠습니다. 다행이다. 이거 그릴 거 발견해서 갈릭 네스카페 커피 냄새 나죠? 진짜 그림에서 난 진짜로 난 진짜로 커피 마시고 있어요. 언니 저 예고 갈까요? 말까요? 그거는 언니 이현 언니의 소리를 따르지 말고 그 우리 귀연둥이의 마음의 소리를 따르세요. 내가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내 인생이니까 음 그래요 저는 아니 이제 들어왔는데 이분이라뇨 이게 또 이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고 우리 또 이게 오늘 여기서 네스카페 이 카페 이 뭐지? 카페? 아무튼 이 오후 2시에 저의 커피 라이브가 즐거우셨으니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요거 그림을 그렸고 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간만에 그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이현님 라이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감동이야! 왜 유튜브만 보다가 라이브 보니까 또 다르죠? 일요래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커피향이 강릉까지? 하 강릉까지? 구매도 완료요? 하 근데 이건 진짜 짱 귀엽기 때문에 요 그 요 구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 봐요. 또 돌아가는 것도 짱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라이브가 한 시간이 다 되어서 요게 라이브가 또 상단에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커피 라이브를 즐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마저 커피를 마시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